저기가 옛날에 쓰던 연극 표시야. 너희 중에 한 명만 뽑아 응시하게 되니까 추천서 양식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해보라. 너는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지? 네가 좋아하는 건 알았냐? 아니, 다음날 이렇게 사례됐어. 너 확실히 해. 학교장 추천 포기하기로 한 거 잊지마. 진짜로 있는 거 같아. 귀신. 너 남이랑 꽤 친한 줄 알았는데. 선배! 선배! 야, 빨리 빨리! 짠 거야? 자꾸 그러면 나 마음 바꾼다. 약속 지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왜 옆에 있어주지 않았어? 너무 무서웠어. 아아覚애가 다신다. 아아覚애가 다신다. 네네! Holiday всё.